구단주다, 구단주. 동무 선수다, 그러면. 정답! 현주혁! 무슨 수가 나왔나 보다. 현주혁! 현주혁인가 봐! 아니, 이게 두 분이 있거든요? 2층이! 저 질문해도 여기 다 들리죠? 정답! 우지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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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 분이 있는데 그 분이 기자한테 부탁을 하거든? 네. 근데 그 기자분 이름은 내가 잘 모르고. 박대기 기자님.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네가 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자, 그러면 힌트. 농구 선수입니까? 농구 선수, 농구 선수. 농구 선수. 정답! 이상민! 서장훈! 현주혁!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충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충희? 뭐하는 얘기야? 유재학! 허재! 그렇지! 허재! 허재? 그렇지. 정답입니다. 아니, 허재 형이 나왔어? 허재 형이 그 기아 농구단이 다 나왔어. 연대농구단도 다 나왔어. 다 나왔어. 고대는 안 나왔어? 너네는? 또 긁는다, 또 긁는다. 고대는 안 나왔구나, 그때 약간. 진짜 대답할 가치도 없네. 오빠, 그렇게라는 얘기 있어? 이상해, 긁고 싶지, 자꾸. 이거 오늘 주혈병이 맞춘 거 아니야? 그렇지, 맞출 거지.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두 박스, 두 박스가 아니지. 나 같은 건 두 박스 사왔다,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 난 떳떳한데. 어디가 입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옥탑방 룰은 자기 입에서 나온 게 된다니. 그렇네, 그 사람처럼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래. 그래.